아 아 아 뭐 이 개 같은 년아 뺨 땡이 진짜 후려버리고 싶네 야 어어어 아우씨 뺨 땡이 진짜 후려버리고 싶네 아아이 뺨 땡이 후리지 마세요 으아아아 오 아니 이거 근데 쳐다보면 쳐다보면 이거 안 튀어나오지 않아요? 아니 아니 이거 쳐다보면 왁 안하지 않나?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왜 왁했지? 이 순간?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왁해요? 뺨 땡이 때려서 그렇다고요? 뺨 땡이 왜 때렸어 아니 쳐다보고 아 너무 붙으면 오악해요? 아 진짜? 아 몰랐어 나는 그래서 마음 놓고 있었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원래 안 보고 있었거든요 원래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쳐다보고 있는거야 그래서 아 발견했구나 안심이다 갑자기 오악하고 튀어나오네 아니 아 아 아 아